광주 서구 화정일동이 관내 3개의 기관과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화정일동이라는 마을 비전 실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마을을 조성하고자 이뤄졌습니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보안등 설치와 환경정비,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희망장소 순찰 등 주택과 원룸이 많은 마을 특성상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화정일동이라는 마을 조성하고자 이뤄졌습니다.